제가 오늘 강연 해드릴 내용은 데이터 과학과 디지털 인문학 부제로 세익스피어에서 예속 논쟁까지 약간 낙시성 같은 게 아닌가 어떻게 통계학이라는 데서 이런 섹스피어 얘기도 나오고 예속 논쟁도 나오고 심지어 제가 저희 단과대학 인문대학교 교수님한테 우연히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인문학이야말로 숫자같이 허접한 것들이 감히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분야인데 그런 걸 들이대냐면서 비분관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문학을 접수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인문학에 대한 어떤 보완제로 저희가 통계학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제목에 데이터 과학이 나왔으니까 데이터 과학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소위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죠. 인류가 만들어낸 자료가 2003년까지 한 5엑사바이트 정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이 정도 자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하루치 기사의 양이 사실은 한 17세기에 영국 성인 남자들이 평생 동안 소비하는 정보의 양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요즘 그야말로 홍수의 시대죠.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니까 정보가 21세기 기름이라면 분석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유용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알아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빅데이터면 4B라고 이제 뭐 크기, 속도, 다양성, 정확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4B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빅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뚱뚱한 자료, 길쭉한 자료 기억하기 쉽게요. 그래서 뭐 이제 길쭉한 자료는 무슨 얘기하면 대룡량 자료고요. 그 다음 뚱뚱한 자료는 제가 고차원 자료를 뚱뚱한 자료로 부르겠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대용량 자료, 즉 길쭉한 자료는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2012년에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내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갔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러 갔더니 그 직원분이 신용카드를 쫙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카드를 쓰면 이제 학원비가 싸지고 이 카드는 영화 많이 보시면 좋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카드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신용카드 회사에서 많이 하는 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소비자들의 패턴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신용카드를 추천해 주는 게 이제 유행이거든요. 자 여기 예를 들어보시면은 지금 저기 보시면 아마 이걸 보고 고개를 끄떡이시는 분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 또래가 아닌가 이제 수지삼종센터 최수지, 강수지, 배수지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최수지 모르시는 분은 지금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패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최수지나 또 뭐 심지어는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하승열 교수님도 화장품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화장품 같은 거 할 때 뭐 포인트를 많이 주는 그런 카드를 추천하고요. 반대로 뭐 기하석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외식에 돈을 많이 쓰니까 외식을 할 때 이제 포인트를 많이 주는 그런 카드를 추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신용카드에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맞춤형 카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용카드 종류가 있는데 본인도 어떤 카드를 고를지 모르는데 이런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을 해서 맞춤형 카드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길주간 자료냐 하면은 보통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의 고객들은 한 몇백만 명 심지어는 천만 명까지도 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소비하는 항목들은 많아봤자 몇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로가 훨씬 길고 가로는 많다고 하지만 몇천 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길주간 자료라고 부르고 흔히 얘기하는 대용량 자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빅데이터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빅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뚱뚱한 자료라고 하는 건 이제 반대로 생긴 거죠. 가로하고 세로에서 아까하고 반대로 이제는 가로가 훨씬 더 긴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어레이라고 이제 유전자의 발현증을 나타내는 바이오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안제니라 졸리 잘 아시죠? 미국의 영화 영화 배우. 젊은 나이인데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유방암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유방암에 걸린 게 아니라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인 사람이 둘 나오고 제가 이제 가남 환자는 연예인을 쓰면은 안티펜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저랑 정아원 교수를 이름을 넣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남 환자고 정아원 교수는 음주가 아무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아원 교수님 뭐 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사람 몸에 유전자는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2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이 마이크로어레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그 이제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점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유전자가 첫 번째 유전자에서는 점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나머지 유전자에서는 대부분 점수들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두 그룹에서 정상인 사람과 가남 환자에서 첫 번째 유전자만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이오마크라고 하거든요. 이 바이오마크가 가남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점수가 이제 정상인 사람과 다르게 나왔다면은 가남 환자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방법으로 안지니라 졸리가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그래서 유방절제 수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여기서 뭐 정상 40명, 가남 환자 40명 한 80명 정도만 보고요. 유전자는 한 2만 개죠. 그러니까 아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정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비정형 자료라고 하거든요. 이런 비정형 자료를 분석하는 건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통계학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통계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또 비정형 자료인데 크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퍼스널 컴퓨터에 다 들어갈 정도의 자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단순히 크고 많다는 것만 아니라 이런 비정형 자료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연관성 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예측이죠. 그전까지는 인과관계 같은 걸 많이 따지다가 빅데이터를 가지고는 이제 상관성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올리거든요. 오늘 꿀꿀하다.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오늘 아주 날아갈 듯이 몸이 가볍다. 이런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런 단어와 주가들을 가지고 연동을 시켜봤더니 상관관계가 높다는 겁니다. 왜 높은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용해서 주가 예측 모형을 맞췄는데 굉장히 잘 맞았어요. 이유는 모르죠. 사람들이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와 주가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꽤 잘 맞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12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대선 결과를 보고 실망한 젊은 층들이 대거 트위터를 탈퇴를 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면 데이터를 올리는 사람들이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어제까지는 예를 들어 20대가 한 30% 30대가 40% 했는데 갑자기 이제 중장년층이 확 많아지면서 모델이 내가 쓰던 모델은 똑같은데 데이터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데이터 과학이란 말이 또 새롭게 등장합니다. 더 섹시스트 잔 인 더 21st 센츄리 하면서 이게 2013년, 2009년에 통계학자가 가장 섹시한 잔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왕자의 자리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넘겨주는 거죠. 아니 어떤 일이 났기에 도대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뭐고 그 다음에 통계학자는 왜 둘의 차이는 뭘까 둘이 다른 걸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최소한 용어로서는 통계학자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 트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파란선이 통계학자인데 통계학자는 점점 쓰는 게 줄어들어요. 말이 용도가 줄어들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말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제가 뭐하세요 물어보면 제가 통계학자입니다 하면 반응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배운 통계학이 얼마나 재미없고 따분하고 내가 그걸 C를 맞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쭉 하는데 제가 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뭔가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고 뭐 그런 일을 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디 파티 같은 데 가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진지한 분한테서는 통계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데이터 과학에 대한 아주 짧은 강의는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인 디지털 인문학 그럼 디지털 인문학 가시는 게 양식직정학이라는데 이 분야가 뭐냐. 사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 중에? 뭐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뭐 저도 사실 안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 양식직정학이라는 말은 아마 더욱 더 생소할 거고요. 그럼 이게 또 어떤 분야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식직정학이라는 게 문학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쉐라이다이라는 세익스피어가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특정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세익스피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소랑설레가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물론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글쓰인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걸 정량적인 방법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거는 뭐 음악이나 미술 작품의 문화예술 전부 영향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저희도 얼마 전에 청경자합의 미인도에 대해서 위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위 여부를 밝힌 데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음악 작품,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하원 교수님이 미술 작품들의 색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새로운 이제 드로잉 기법이 나왔을 때 그 기법이 어떤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음악에서는 마찬가지로 블레이리스트 추천하든지 그런 것을 이제 관련된 걸 가지고 청량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조선왕주실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왕주실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조선왕주실록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입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 동안의 역사기록물이고 어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는 철종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왕이 있는데 아마 생각하실 텐데 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단위가 기사라는 단위로 꾸며져 있는데 총 약 38만 개의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왕주실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럼 한자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한자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한자 쓸 수 있는 건 아마 저희 가족 이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국사편천위원회 가보시면은 홈페이지 가보시면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한 번은 모르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태조부터 철종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로 고종부터 순종까지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많이 이제 왜곡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역사기록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서 따로 두고 있고요. 태종부터 철종까지만 주로 이제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예송 논쟁을 하는 게 주로 이 시대 때인데 어떤 건 보시면은 이제 실록이 두 가지 버전에 있는 게 있어요. 현종하고 현종, 계수실록. 그럼 도대체 어느 게 진짤까? 근데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이기 때문에 뒤에 쓰인 거는 항상 이제 그 뒤에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짤까?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실록들은 사출한 게 있습니다. 승종원일기. 그러면 승종원일기하고 가까운 게 아마 진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그 두 개가 서로 문헌이 비슷하다는 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연구 주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제가 처음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카이스트의 전산학과 교수님들이 연구한 건데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는 왕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명하다, 하교하다, 정교하다 이런 한자들이 있는 거죠. 뭐 윤화하다, 이런 것들을 쭉 봐가지고 소위 말해서는 한자의 빈도수를 이용해서 왕의 통치 스타일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조선시대 때 왕들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연산군. 연산군이, 연산군이 저기 있죠? 빨간 게 쭉 올라온 거. 빨간 게 뭐냐면 아비츄리 디스진이거든요. 제멋대로 결정했다. 왕조실록에도 이미 봤더니 이제 복군 연산군은 제멋대로 한 스타일인 거 알았죠.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세종대왕, 킹세종, 세종드 그레이티스트. 보면 녹색이 높지 않습니까? 녹색이 뭐냐면 디스커션 앤 팔로우. 역시 이제 신하들 말을 경청하고 잘 따랐다. 이게 문헌에서도 이런 게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따랐냐면 보면은 그 비유를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신하들 말을 잘 들었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심슨의 역설이고 또 하나는 평균으로 해기입니다.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심슨의 역설만 알고 가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균으로 해기는 사실 여러분 아까 기말고사 못 본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심슨의 역설이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매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3점 슛. 하승진, 양동근 선수의 2점 슛과 3점 슛 성공률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하승진은 3점 슛이 40%죠. 50번 던져서 20번 들어갔습니다. 양동근은 54번 던져서 22번. 2점 슛은 하승진은 64번 던져서 31번. 48%, 양동근은 49%. 양동근이 계속 1%씩 앞서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합치겠어요. 이 사람 슛 성공률을. 짜잔 했더니 하승진은 성공률이 45%, 양동근은 44%. 하승진이 1% 앞섭니다. 자, 제가 거짓말 안 했어요. 보시면 아까 하승진은 시도를 3점 슛 50번, 2점 슛 64번이잖아요. 다 합쳐서 114번이죠. 성공 20번, 여기 31번, 다 합쳐서 51번이죠. 거짓말 안 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45% 나오고요. 양동근은 44%. 각각 떼어놨을 때는 분명히 양동근이 1% 앞섰는데 합쳤더니 하승진이 1% 앞섰거든요. 놀랍죠. 매직이죠. 제가 무슨 숙임수 쓴 것 같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이걸 심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동근 선수가 빨간색이고요. 하승진 선수가 파란색인데 하승진 선수가 슛이 1%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선수가 3점 슛 던지는 비율과 2점 슛 던지는 비율이 달라요. 합쳤을 때 슛 성공률은 이 직선에 4분점이 되는 겁니다. 4분점이 되는데 양동근, 하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 밑 슛을 많으니까 2점 슛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간 거고요.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내려간 거죠. 4분점이.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양동근 선수가 전체로 합쳐봤더니 슛 성공률이 1% 낮은 것처럼 나온 겁니다. 자, 이걸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래는 사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서 남자하고 여자 대학원 사이에 대학원 입학에 입학률 차이가 있다. 성차별이 있었다. 이런 걸 하면서 수송을 합니다. 여학생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전공별로 분리해봤더니 남학생들 합격률이 낮은 거예요. 성차별이 있었다면 이거 남학생들한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다 합쳤더니 여학생이 낮은데 왜 이런 일이 났냐면 여학생들은 합격하기 어려운 법대, 의대대학원, 전문대학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률이 거기는 한 10%, 20%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죠. 다 합치면. 그런데 남학생은 주로 공대, 자연대 이런 데를 지원해서 거기는 한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전체가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 사망의 요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걸 또 보면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해서 미세먼지 관심 많으시죠? 이걸 보시면 미세먼지 자료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낮아진다? 이때까지 내가 공기청정기 상을 알고 봤더니 다 반환해야겠네? 마스크 쓰면 안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왜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마스크 벗고 밖에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해서 미세먼지 많이 들이켜가지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런 결론이 도착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계절별로 막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보시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봄, 여름, 가을 보시면 계속 증가한다는 게 사망률 증가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요인이라는 걸 제3의 요인을 추가하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만 보고 들을 때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 많이 마시면 오래 사나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계절별로 봤더니 사망률은 여전히 미세먼지가 높으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심슨 인격서는 뭐냐면 제3의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수술 성공률도 볼 때 2.6과 3.6 슛을 정확히 나눠봐야지 누가 슛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작할 때 김근수 교수님이 저한테 도발을 했는데 와서 저보고 제가 생각보다 키가 작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첫째가 키가 사촌들 중에 제일 커요. 185 이 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애가 농구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농구 선수는 농구화를 신고 쟨 키라고 그래서 저도 애가 한 183 정도 되는데 5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왜 이렇게 클까 자 이게 이제 평균일의 회기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2014년 제가 야구학교 회장이기 때문에 야구 얘기를 하면 SK 이재원 선수가 6월 초까지 사흘 때 야 드디어 이제 1002천 이후 최초에 사흘 타자가 또 나오나 했는데 시즌 끝날 때 3월 3분 칠리 뭐 근처도 안 갔어요. 중간고사 잘 보면 기말고사 못 보죠. 네 여기 특히나 지금 이게 내 입으로 보고 있는 중고생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반짝 기울여야 됩니다. 자 기말고사 못 보는 핑계를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년생 징크스는 존재하는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 키의 관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시험 문제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 키를 쭉 보셨을 때 파란 선인데 뭔가 파란 선이 이게 제가 끊고 싶은 아버지와 아들이 키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 키를 가지고 예측할 때 쓰는 건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인데 제가 이게 인치 다듬는데 70인치에 해당하는 70인치에 해당하는 그 아버지들의 키를 봤을 때 그 키에서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게 빨간 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인치에 아버지 키가 70인치인데 그 70인치에 해당하는 아들 키들의 평균을 표시를 하고 x표를 한다고 하고 그걸 쭉 이으면 나오는 게 빨간 선입니다. 자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제가 시험 점수로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은 시험성 내가 아는 정도를 갖고 있더라도 시험 볼 때마다 똑같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평균이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점인 그런 시험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90점 받은 학생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85점 정도 됐는데 재수가 좋아서 그때 90점 받은 애가 있고 95점 정도 됐는데 실수로 90점 정도 받은 학생이죠. 이런 학생들이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원실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분포라는 게 보통 시험 점수로 정규 분포라고 해서 벨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80점을 중앙으로 되어 있거든요. 90점 받은 애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 85점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미끄러지는 거죠. 90점에서 온 애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그게 어디냐면 자기 평균으로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70점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5점에서 떨어진 애가 있고 65점에서 올라온 애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75점에서 온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두 번 시험 볼 때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못 본 친구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대부분 기말고사 때 성적이 조금 올라가고 계속 나쁜 학생은 원래 실력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잘 본 친구는 두 번째 시험 볼 때 원실력이 85점이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키도 똑같은 거거든요. 저 할아버지 키가 똑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아들 형제들 중에 저희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유전인자는 똑같은데 한 번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바운스 백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첫째가 다시 이제 그 유전자를 받아서 저를 닮아서 키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 과학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스태티스틱 하는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관련 분야의 정문 지식의 접점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디지털 인문학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숫자와 먼 과목인 먼 것 같지만은 이 데이터 과학하고 접점을 이루는 과목이고요. 제가 또 스타워즈 팬이라서 마지막은 스타워즈에서 빌린 어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de the data be with you. 네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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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